에이브 경남 깡토 깡토 안녕하세요 타요? 이거 하나요? 이걸요 어디 타요? 이거 8년 때 탈수용? 타야죠 아 이거 마치 제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. 운전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저기 갯벌에 바지락키로 가요. 바지락키로 갔는데 바지락. 재밌는데 무서워. 와, 쉬워하다. 진리 어촌 체험마을입니다. 와, 저기 다 체험하시는 분들인가 봐요. 100만 원 체험 다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